그래서 준비했어요. 뻔한 보양식은 가라, 저연분, 저지방, 불사용을 최소화한 현대 맞춤형 신 보양식 지금부터 소개할게요. 건강하게 들어와 아니, 보양식을 찾아 산 넘고 물 건너도 모자랄 판에 시방 마트에서 뭐하는겨? 뭐, 신 보양식에는 자격이 있다고? 쉬어야 한다 맞아, 여름 보양식 재료비 너무 비쌌어 그런 건 있어요, 그죠? 저렴하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름 보양식이 뭐일까나? 요즘 호박이 한창 싸긴 하더라고 근데 뭐여, 여름 보양식이 이 호박이여? 호박이 너무 쿨체에 굴러왔네요 이 호박의 효능 또한 너무 쿨만큼 가득합니다 특히 이 호박에는 비타민이라든지 필수 아미노산 같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 차있기 때문에 사실 천연 보양으로도 불리우죠 특히 이 나트륨 배추를 도와주는 칼멸 성분이 많기 때문에 짜게 먹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만입니다 와... 넝굴체 굴러온 호박 맛있게 만드는 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호박 먹고 회춘한 종로의 호박여 김덕여 호박이 다이어트에 좋은 거 다 알잖아 근데 그거 알란가 몰라 여름 호박이 중년 여자들에게는 그렇게 좋다네요 특히 여름이 제철인 이 호박에는 칼슘 성분이 있어서 골다공증에 특혈약 비오면 무릎 쑤시는 언니들 애호박 강력 추천이요 천연 보양식 호박 더 건강하게 먹는 법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닭도 보이고 어째 이거 비주얼이 너무 익숙한 거 아니여 호박언니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또 삼계탕 만드는 거여? 바로 혜신탕이라고 해요 혜신탕이요? 그래서 용왕님이 드셨다고 하는 그러한 음식이에요 정말 귀한 음식이거든요 난 또 오해했잖아 호박언니도 이거 먹고 회춘했자 호박 혜신탕은 닭 육수에 각종 한약제를 넣어주고 문어, 오징어, 전복 등 각종 해산물을 아낌없이 넣고 팔팔 끓여주면 어머, 벌써부터 기운이 팍팍 넘치는 것 같지 아니여?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래요 단호박이에요 단호박을 이렇게 예쁘게 팠어요 속을 제거한 단호박에 한 번 끓인 재료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가득 채워놓고 쪄주면 호박의 깊은 맛이 더해져 그 맛이 한층 더 풍부해진대야 보기에도 훨씬 좋다 그래서 또 한 번 이런 찜통에서 20분만 쪄주면 멋진 단호박의 제 새로운 단호박 혜신탕이 나오는